네 6시 1분이 되었군요 제가 카메라를 세팅한다고 잠시 늦었습니다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15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택배의 기본 CU 편의점 택배 신규 회원 가입시 500원 할인 예약시 200원 추가 할인 가성비가 가격 파괴 청략하니 예약시 200원 추가 할인 가성비가 가격 파괴 오늘 모니터가 안녕하세요 오늘 모니터가 약간 기울어져 보이는군요 뒷배경이 딱 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맞았어요 대충 맞은 걸로 치고 이제 하울링 소리가 안 나겠죠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일곱 명이 일곱 분이 입장해 주신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어서 벌써 천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테스트를 해 보겠지만 구글 스트리밍으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구글 스트리밍으로 하니까 지난번에 너무 광각으로 잡혀서 거리 조절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가입자가 구독자가 단숨에 1,040명 1,05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150명이 늘어났어요 대단한 약진인데 유튜브 방송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덜 번거롭죠 그것보다는 아프리카 방송은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번거롭고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것을 다시 유튜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썰에 의하면 유튜브가 구글 스트리밍이 더 좋다 네 번거롭지 않다 바로바로 올라간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환경이 좋을 때는 10분 만에 올릴 수가 있는데 한 20분은 걸리겠군요 컴퓨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스마트폰을 올리다 보면 30분, 40분씩 걸려서 아프리카로 방송한 것을 유튜브로 구글 스트리밍으로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다운로드를 받고 다시 올리고 2중, 3중으로 일이 많아져서 그런데 어느 쪽이 좋은지는 테스트해봐야 알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수의 썰에 의하면 구글 스트리밍이 좋다 그래서 내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벌써 7명이 입장해 주셨네요 첫 번째 곡지는 류호정과 정리당 지도부의 망동 말이 많죠 오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폭로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4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4년 동안 참고 있냐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는 편에서는 그것은 피해자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도 용서하려고 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데 용서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빌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4년 동안 참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명확하게 의사폐시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꼬이면서 반대파에서는 아 저쪽에서 미통당해서 수작 작업이 들어갔구나 삼성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기레기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키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사가 나서서 수습하면 되는데 학부모가 개입해버리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는 게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조언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바보냐? 너 왜 당하고 있어? 너 등신이냐? 너 머저리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잘 모르겠다 용서할까 말까 한번 혼내줄까 폭탄소를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바보냐? 죽여!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박원순 시장도 그래요 소크라테스 부인 또 소크라테스한테 구정물을 퍼부었는데 왜 그랬겠어요 내가 박원순 시장 부인이라고 딱 보고 이 신랑이란 놈이 4년간 빚을 4억을 더 늘렸어 원래 빚이 수억 있었는데 서울시장 되더니 빚이 7억으로 늘었어 내가 박원순 부인이라도 그냥 구정물을 퍼부업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더니 시민단체 사람이나 너무 청렴결백하거나 너무 자선사업에 골몰한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좀 신뢰하기 힘들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남편이 계속 자선사업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돈을 계속 빼서 남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막 돌아버르지 않겠냐고 그럼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레기들이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골치 아픈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얘기는 산으로 가버리고 수습할 수 없는 난맥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부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신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의 시간은 25시, 인간의 시간은 24시 인간의 손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폭주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맡기자 시민단체 출신도 정치를 할 수가 있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성이라고 하면 내 남편이 서울시장 하면서 번 돈을 다 사회사업에 써버리고 남줘버리고 유산이라고 남긴 것은 빚이 7억이다 하면 돌아버리죠 그래서 그게 리스크가 되고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이상적인 사람 도덕주의자 깨끗한 사람 청년결백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사회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가 왜 미통당에서는 미투 사건이 안 생기겠냐고 그 사람들은 원래 딸고 딸한 사람이야 자기 몸을 막 희생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한테 희생해라 이런 식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군대에서 이등병을 착취하는 사람은 자기도 병장한테 엄청나게 섬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 부하들이나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부하일 때도 그렇게 한 거야 자기가 누군가의 졸병일 때는 간, 설계 다 빼주고 미친듯이 일하던 사람이 자기 부하한테도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이렇게 제가 프로야구 김성근 감독을 좀 비판한 이유도 김성근 감독들은 그게 통했을지 몰라요 미친듯이 하는 거야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죠 일본 프로야구에 장훈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훈 선수가 원래 투수였는데 어깨에 나갔어요 왜냐 선배가 야 너 공 300개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 300개를 하루에 던졌어요 어깨에 나간 거지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냥 선배들이 후배들을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온몸을 다 바치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중근 같은 사람 봐요 박원순은 진짜 내가 마지막까지 믿었다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박원순에게 돈을 던져라 이게 병폐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박원순 시장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나 박원순이 어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어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중근 같은 사람은 박원순이야말로 완벽한 마지막 남은 진보 세력 중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다 저 새끼 날 배신하더니 돈을 던져 이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180도로 거기에서 그걸로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원순처럼 재산을 사회에 다 갖다 줘버리고 흥부처럼 나 흥부를 질려 안 해요 여러분 흥부가 국회에 출마했다면 찍어줄 생각입니까? 흥부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24명이야 흥부 마누라 내가 흥부 부인이라면 그냥 꾸정물을 흥부 얼굴에 퍼부어버릴 거야 돈은 안 벌어오고 자식만 계속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너무 흥부처럼 착한 사람보다는 대화가 되는 사람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나마 박원순이 의리를 지킨 거예요 자기한테 온 폭탄을 물론 그 사람이 폭탄에 손을 댄 건 잘못한 거죠 우리 사회 전체의 폭탄이에요 이 폭탄을 만졌는데 폭탄인 줄 알았을 때는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폭탄인 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박원순도 제가 봤을 때 옛날 사람이고 개념이 없어 비슷한 때는 죽은 데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고 너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그런 짓을 잘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라면 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런데 여러분은 왜 나한테 인생을 못 바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 자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한테 바쳤다고 여러분도 전자산 나한테 바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낫죠 내각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책임도 안 주고 아베처럼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아베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래 일본 총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일본의 경우 총리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총리 전체를 이렇게 총리하고 있는 거야 내각의 장관들을 이렇게 통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인데 장관들을 통화를 하면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박근혜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선진국이고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대통령보다 내각제가 더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는 장관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장관을 총리가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다 보면 공동 집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집권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내각제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박원순 시장이 좀 옛날 사람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인에게는 좀 못할 짓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악화가 된 거고 그 스트레스를 응뚜한 데서 해소하려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21세기이고 이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박원순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식이 있고 룰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정치인으로 키워보자 그렇게 말하고 제가 안철수를 싫어하는 이유도 안철수는 굉장히 도덕꾼자처럼 막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좋죠 도덕꾼자처럼 행동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고칠 수 위험이 있다는 거죠 박귀돌님이 출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류호정 같은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자기도 범죄자인데 자기는 처벌 안 받았다고 해서 박원순을 터집잡는 것은 비급한 거예요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정의당 행동이 전욕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친구의 책가방을 찢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니까 전욕이 저저저저저 한심한 놈 저 책가방 찢어졌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열한 인용이라고 유시민이 말했죠 내가 막 그런 TV 같은 데 나가서 제가 어릴 때 수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반성합니다 하고 저 수박설이 하는 도둑 놈 나쁜 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전욕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내가 안다면 누가 사회자가 김동열님 저 옛날에 수박설이 했으면 안 했어요 나 수박설이 한 적 없어 나 수박설이 안 했어요 딱잡아 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딱잡아 떼자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룰이 돼야 되냐고 청와대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아 내가 좀 놀았지 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는데 아 저 한심한 놈 젊었을 때 사고친 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냐고 아무도 말을 안 거예요 다 입을 다 물어 버리고 다 안철수처럼 착한 사람이 난 어릴 때부터 착했고 난 어릴 때도 수박설이도 안 했고 친구 책가방을 찢는 일도 없고 난 언제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거야 전 국민을 다 거짓말적으로 만들 거냐고 솔직하자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 비열하게 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께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진중권이죠 솔로몬 재판에서 아기를 둘로 잘라서 나눠가지자는 식으로 막갑하러 나오는 인간이에요 봐주는 게 없어 전체의 큰 틀을 보지 않고 그냥 아주 작은 표피만을 가지고 1대1로 대응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홍준표가 잘한 거죠 홍준표는 성관종으로 있어도 이름이 나왔는데 딱 잡아떼잖아 딱 잡아떼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박원순 또 자살하지 말고 그냥 피해자하고 재판까지 딱 잡아떼서 호화 변호인당 구성해서 재판에서 이기면서 무죄 받으면 그리고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해버리면 그럼 박원순 또 제거감은 된 거네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중권 같은 인간이 더러운 인간인 게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사회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박원순이 양심적으로 딱 해봐서 아 죄가 없다 그거는 성희롱이 아니고 그냥 사귄 거다 무고다 그러면 호화 변호인당 딱 구성해서 변호사한테 한 10억 정도 주면 다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해서 무죄 딱 봐도 홍준표처럼 아 나 죄 없어 난 무죄야 무죄 진중권이 또 변한 사람이 누구죠 조용남 조용남도 무죄 받았잖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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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남 무죄 이렇게 돼버리면 조용남도 죄가 없어 박원순 또 호화 변호인당으로 재판해서 이게 무죄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야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고 썩은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 다 죽고 더러운 사람 추락한 사람만 뻔뻔스러움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의당은 동료를 타자로 보고 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들킨 거예요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20대 젊은 사람은 조문 잘 안 할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조문을 잘 하냐 그게 펴밭이거든 저도 원래 문세안 같은데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도 조문 행렬에 안 갔어요 저는 따로 혼자 봉하말에 가서 혼자 조문했지 여러 사람 뒤에 줄 서서 조문하고 단체로 조문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저도 조문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20대 젊은 국회의원이 조문을 안겠다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을 타자로 보는 거예요 농객은 그럴 수 있어 농객은 다 경쟁자야 그래서 국민을 적대하고 국민을 의심하고 국민을 타자로 보고 적대 행동을 하는 게 농객들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진중국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당이 그런 식으로 의리 없이 행동한다면 국민에게 위임을 받을 수가 없죠 정당의 권력은 국민의 위임에서 나오는 것인데 위임 안 하죠 그런 사람한테 누가 권력을 위임하겠냐고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터집을 잡는다면 전 국민 5천만이 다 터집 잡히는 건데 그리고 5천만을 다 적대하는 거예요 국민을 적대하는 마음을 들킨 거예요 어린애 같은 행동이죠 어린애든 그렇게 해도 돼 나도 10살, 20살 때는 대한민국 자체를 적대해서 전두환 밑에서 고개 숙이는 걸 보고 대학 교수도 전두환 밑에서는 고개 굽벽 내가 존경하던 김추수 씨인 전두환 밑에서는 고개 굽벽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나라 썩었다 5천만 대한민국 중에 구원될 인간은 한 명도 없구나 저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한동안 박랑하고 대한민국을 떠나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이런 썩은 나라에서는 국민 해줄 마음이 없다 젊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류호정 씨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걸 정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인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국민의 생각을 자기 입으로 대신 자기는 서피크할만 해주는 게 정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무 신뢰와 소통 없이 혼자 희생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개인 플레이하려는 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키울 때는 공자 말씀해야 하면 그런 사람은 경계하라 공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혼자 희생하는 사람은 또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완벽한 정치인은 아니에요 박원순 또 단체장 출신인데 비슷한 사람이 클린턴 아니에요 클린턴 또 국회의원 별로 안 하고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주지사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박원순, 클린턴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보이죠 딱 보이는 거예요 오그돈, 네 명이 클린턴까지 끼워서 네 사람은 다 국회의원을 안 한 사람이에요 클린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 양반도 주지사 하다가 떳는데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유럴팬님이 대화방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원맨쇼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도덕군자같이 퇴계의 제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정치인으로는 최고는 아니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청리인은 어떤가요 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총리 총리인은 괜찮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리인은 제가 봤을 때 사고칠 확률이 좀 적다고 봐요 총리인은 밑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장이 아니잖아요 장 그러니까 클린턴이나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전부 장입니다 장들이 위험한 거예요 장은 특별히 자기 방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에 비서와 단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앞부분 나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복 침팬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해요 대통령 되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문서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팡팡팡 찍어야 돼 그리고 보고서를 다 읽어봐야 돼 근데 이 보고서 읽어보면 다 개뜻같은 보고서지 이거 보고서라고 해와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자기가 장이 아닐 때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아 이게 보고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이 딱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와서 이걸 보고서라고 써와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한서라고 하러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와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회사 마부장만 그런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엔돌핀이 나오고 약간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린턴, 오고돈, 박원순, 안희정 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국가니까 민주화 시대니까 장들은 어깨에 너무 힘을 주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